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박스의 밸르데이트 온 인풋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 값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입력을 허용하기 위해 유즈 에디트 속성을 트루로 설정한 후 밸르데이트 온 인풋 속성도 트루로 설정합니다. 체크 콤보박스입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0부터 19까지 총 20개의 선택 항목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유즈 에디트 속성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먼저 목록에 존재하는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되고 해당 항목들이 선택됩니다. 선택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택 목록에 존재하지 않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밸르데이트 온 인풋 속성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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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